강이나 호수, 바다 등에서 물이 증발하여 수증기가 되어 공기 중에 섞입니다. 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온도가 낮아져 공기 중의 수증기는 물방울로 변하게 되고, 이수많은 물방울들이 모여 구름이 됩니다. 구름 속의 물방울은 점점 커지고 무거워져서 비나 눈이 되어 지표면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물은 이렇게 지표면을 떠났다가 다시 지표면으로 되돌아오면서 계속 순환하게 됩니다.